안녕하세요 카자김의 나이프 스토리지 입니다 아 이번에는요 제가 그 그 미국의 중견 나이프 브랜드죠 슈레이드에서 나오는 이제 슈레이드의 자매 브랜드 라고 그래야 되나요 엉클 헨리 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나이프를 하나 가지고 와 봤습니다 아 이건 이제 모델 번호는 1100088 이라는 모델 번호를 가지고 있는 나이프 인데요 이 엉클 헨리는 그 슈레이드에서 나오는 클래식 나이프 시리즈 중에 하나 거든요 일단 나이프를 먼저 보시면 이렇게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 확실하게 나는 그런 나이프 입니다 가끔 이런 이제 좀 택티칼 하거나 그러한 서바이벌 나이프 보다는 이런 또 클래식한 나이프가 땡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거를 하나 구입을 해 봤습니다 이 모델 이름은 ph2n 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ph1n 모델도 있거든요 그거는 요거 사이즈가 한 2인치 정도 큰 모델이고 요거는 사이즈가 좀 짧은 이렇게 보시면 손바닥 안에 딱 들어오는 그런 정도의 작은 나이프 모델입니다 일단 나이프를 먼저 보여드리면 아 보시는 것처럼 이제 풀탱이구요 전형적인 아웃도어 나이프인 그 드랍 포인트 형태죠 그라인드나 할로 그라인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엉클 헨리 라고 되어있죠 다음에 슈레이드 라고 되어있구요 반대쪽에는 모델 번호가 있네요 스케일은 원래 전동적인 스케일은 사슴 뿔 이라든지 이런 뿔 종류로 많이 만들었는데 요즘은 천연 뿔은 쓰지 않구요 약간 플라스틱으로 그런 뿔의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동핀으로 고정이 되어있구요 여기도 그렇구요 그 다음에 랜야드는 가죽 랜야드가 들어있구요 그리고 시즈도 자체적인 가죽 시즈가 들어있습니다 나름 짱짱하게 잘 만들어져 있죠 천연 가죽 시즈구요 전체 스펙을 보면 이렇게 길이는 17cm가 조금 안되네요 그리고 블레이드 날만 치면 6cm가 살짝 넘는 정도 그래서 아무래도 그다지 큰 나이프가 아니라서 캠핑이라든지 아니면 백패킹이라든지 이럴 때 가볍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좋구요 아니면 옆구리 벨트에 차고 있다고 해도 크게 다른 주의분들한테 위화감을 줄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나이프라서 야외에서 편하게 쓰기는 좋을 것 같더라구요 일반 다른 어떤 택티컬 나이프에 비하면 많이 무기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이 일단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자체도 많이 크지 않아서 캠핑이라든지 아웃도어 활동 뿐만 아니라 EDC 용도로도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정도 사이즈의 나이프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럽 전통식 나이프가 대부분 이런 형태가 많은데요 이것도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독일의 어떤 아웃도어 폴딩 나이프인데 비슷한 느낌이죠 그리고 강제 자체는 이게 7CR17MOV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440A 보다 조금 더 탄소 함유량이 높은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420이면 살짝 무른 느낌 있잖아요 그 무르다는 느낌이 어떤 거냐면 나무 같은 거를 자를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이렇게 나무를 쇼핑하다가 주위에 있는 바위라든지 돌을 이렇게 치게 되면 420 정도면 찌그러질 수 있거든요 날이 440이나 440에서 탄소 함유량이 조금 더 높으면 날이 찌그러지진 않죠 보통 날이 깨지면 깨졌지 그래서 이제 보통 그래서 420을 살짝 무른 느낌의 어떤 강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에 비하면 조금은 더 딱딱한 느낌의 강제입니다 그러니까 7CR17MOV 강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무라든지 이런 걸 그 카빙 한다든지 아니면은 패더링을 한다든지 할 때도 훨씬 더 잘 잘리겠죠 그래서 이제 나무라든지 есс 그래서 좀 이제 약간 감성 캠핑 아니면 좀 클래식한 아웃도어 장비들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약간 클래식 시리즈가 슈레이드에서는 엉클 헬리라는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올드타이머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 두가지 정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약간 클래식한 그런 느낌의 나이프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가격대는 뭐 대략 한 20불대에서 뭐 왔다갔다 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가격 부담이 크지도 않죠 그리고 사이즈가 조금 더 큰 걸 원하시면 그 ph 1n 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똑같은데 길이만 조금 더 긴 한 1인치 정도가 더 긴 모델이 있는데 그런 모델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구요 그래서 너무 택티컬 하다거나 밀리터리 룩의 그런 나이프가 조금은 지겨우신 분이라면 이런 클래식한 느낌의 나이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이번에도 가자 김에 나이프 스토리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또 한번 자세히 보고 싶은 나이프나 이런거 있으시면 그 댓글란에다가 신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찾아봐서 어 뭐 옛날에 있었던 것도 뭐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다고 하시면 저도 한번 더 영상을 만들어도 되구요 아니면 또 제가 구할 수 있는 나이프들이 있으면 제대한 구해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자 김에 나이프 스토리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